신부사죠. 세정. 세정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죠. 10점입니다. 나오자마자 10점이네요. 가볍게 10점을 써네요. 나 선수인 줄 알았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그렇죠? 네, 왼팔이 너무 좋습니다. 안정적이네요. 끝까지 슈팅하는 순간까지 왼팔 흔들림이 정말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작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있지의 리아.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화를 따로 틀렸어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시간은 20초죠? 네.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배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8점입니다. 네. 6점. 8점입니다. 팔을 떨어뜨린 거에 비해서 잘 쐈습니다. 네. 이 긴장감의 표시가 2부로 나타나네요. 많이 당황했을 텐데 잘해줬습니다. 자, 99단 3점. 이분은 선수입니다, 선수. 표정이 너무 멋있어요. 아, 네. 9점입니다. 9점이네요. 99단. 그냥. 멤버들이 저기에다가 구에다가 다 맞추자고 약속한 듯이. 아, 즐기고 있어요. 아, 즐기고 있어요. 리아. 아,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긴 한데요. 아, 6점입니다. 아, 6점입니다. 아, 6점입니다. 아, 6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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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6점. 자, 거의 뭐 양궁 선수급인 세정. 힘도 좋고 안정적이고. 아, 10점. 대단합니다. 선수야.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폼이나 이런 자세가. 아, 너무 좋습니다. 완벽하네요. 줄을 이쁘게 붙이고 있는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일정합니다. 네, 양궁 선수를 해도 되겠어요. 좀 연습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 리아. 마지막 발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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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배 다현의 기록을 깨내요. 다현 언니 내가 먼저. 앞서갈게 이 기록을. 저쪽이 기억된다. 저쪽이 기억된다. 그 건강은 잘 Ginni vain요. 이 기술이 가장 원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